1982년 준공된 밀양역사가 37년 만에 새단장을 시작합니다. 밀양시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의 노후철도역사 개량사업에 전국철도역 중 노후 1순위인 밀양역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. 내년부터 3년 동안 한국철도공사 144억 원, 국토교통부 96억 원 등 2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재건축을 진행합니다. 밀양시는 밀양역 새단장이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결돼 원도심 상권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